자 사과 가볼게요 I was thrilled. 와 스릴이 넘치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흥분당했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요 흥분당했다 음 이거는 뭐냐면 감정동사 거든요 근데 감정은 원래 뜻 자체가 영어는 시키다 라고 끝나야 되요 thrill 이라는 단어 자체가 흥분시키는 거에요 근데 지금 문장의 주어가 i 죠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흥분시킨 게 아니라 흥분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인 거에요 아시겠죠? 감정동사를 수동으로 쓰는 이유가 원래 얘 뜻 자체가 thrill 흥분시키다 인데 얘가 주어가 i 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흥분당한 거에요 그래서 I was thrilled. 언제 나의 사촌인 수지가 초대했어요 초대하다 나를 어디로 초대했어요? 이탈리아 로 초대했대요 대박 가고 싶다 자 그 나라는 소개를 하죠 Southen 하면 남쪽이죠 남쪽 유럽이구요 그것은 look like ~~처럼 보이다죠 뭐처럼 보여요? 부츠처럼 보여요 부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여자분들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그 신발 있죠? 레인부츠? 비 올 때도 이렇게 길다랗게 무릎까지 오는 그거를 부츠라 그래요 근데 이탈리아 라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도에 보시면 자 그녀는 a few days off, day off 하면 휴가를 내다에요 휴가 며칠 동안 휴가를 냈어요 뭐로부터 음악을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conservatory 하면 그냥 학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 학교에서 휴가를 냈고 그래서 우리는 spend, 쓰다 소비하다 a week 일주일을 소비했어요 함께 로마와 베니스에서 나는 never been 나는 결코 해외에 가본 적이 없어요 never 그죠? by myself 혼자서 그리고 나는 약간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 걱정을 이것도 마찬가지 당했다 라고 해석하셔야 겠죠 나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준 게 아니라 걱정을 당했어요 하지만 긴 비행 flight 비행 타고 가는 거 긴 비행 후에 12시간이라는 그 긴 비행 후에 나는 기쁨을 당했어요 I was pleased 기쁨을 당하다죠 기뻤다 뭐 해서? to be greeted 환영을 여기서도 받은 거죠 수동은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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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당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됐어? 내 사촌에 의해서 환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bpp죠 수동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국제공항에서 환영 받아서 기분 좋았어요 그게 로마에 있는 거죠 자 이탈리아가 7시간이 비하인드 뒤에 있어요 서울보다 7시간 뒤에 있기 때문에 라는 뜻이네요 이거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동쪽이 빠르고 서쪽이 더 느리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더 뒤에 있다는 거죠 뒤에 그래서 이거 시차라 그러잖아요 시차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감정동사 많이 나온다 그죠 꽤나 quite 꽤나 exhausted 피곤했어요 피곤함을 당했고 슬리피 잠이 왔어요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하지만 나는 강요했어요 여기서는 강요라기보다는 힘을 냈다는 뜻이겠죠 나 자신을 주어 목적하고 똑같을 때 셀프 제기되명사 씁니다 나 자신을 stay awake 깨어있게 만들었어요 자 4th a to b 입니다 4th a to b 뭐 하기 위해서 내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in earnest 하면 열정적으로 시작하려고 로마는 like 뭐 뭐 처럼 보이다죠 뭐 처럼 보였어요 거대한 뮤지엄 하면 박물관이죠 박물관처럼 보였어요 나에게는 to me 우리는 시작했어요 우리의 관광을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콜로세움에서 nowadays 요즘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어요 what was once the greatest structure the greatest 하면 가장 큰이죠 가장 훌륭한 가장 컸던 구조물 자 once는 한때는 뜻이죠 한때 가장 컸던 구조물 중에 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 자 오브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was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죠 양쪽에 비었기 때문에 was 입니다 해석은 것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것은 나를 놀라게 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동사는 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를 놀라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 이 it이 뭐예요 이건 가짜 주어고요 to ia가 진짜 주어에요 자 그것은 나를 놀라게 했어요 뭘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지었다는 것 지울 수 있다는 것 그런 서치 그런 구조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뭐 없이 without 뭐든 하미 현대의 건축 장비 없이 이거 어떻게 지었대 이 말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었을 거잖아요 콜로세움은 8개의 아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치는 이렇게 생긴 걸 말해요 이렇게 아치형 자 8개의 아치를 가지고 있는데 뭘 통해서 draw which 하면 그 아치를 통하여 라는 뜻이죠 draw which 전시사도하기 위치 그 아치를 통해서 위치 꼭 필요합니다 자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주어 동사 이렇게 자 별표입니다 이게 만약에 draw dem이나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틀렸어요 draw which 연결을 시켜 줘야 돼요 자 약 50개의 50이고 이게 1000이에요 그러면 5만이죠 5만 명의 사람을 go in 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어요 15분 안에 자 내가 도착했을 때 도착하다 어디에 그 계단의 탑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inside 내부에 나는 look down 내려봤어요 그리고 나는 거의 들었어요 뭐의 관중의 환호를 들었어요 수지와 나는 걸었어요 어디를 그 경로 길을 따라서 along the path 길을 따라서 걸었어요 뭐 하면서 어디어디로 향하다죠 이 콜로세움으로부터 떨어져 away는 멀어지는 거죠 멀어짐을 이끌면서 그죠 뭐 하면서 능동이죠 문장의 주어가 하는 거니까 능동이죠 음 자 그렇게 멀어지면서 나는 들었어요 뭐를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었어요 물의 입장에서 지가 떨어지는 거니까 능동이죠 우리는 알았어요 즉시 알았어요 instantly 뭐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 유명한 Travis 분수에 있어요 영화에 많이 나와서 유명한 거예요 자 그 근처에 레전드 스태즈 하면 전설이 말을 했어요 전설이 말하기를 하나의 a single 하면 하나의 에요 하나의 동전은 어떻게 이 그 분수에 던져진 하나의 동전은 ensure 확신시켜요 뭐를 return 돌아오는 거 복귀 돌아오다 돌아오는 것을 한글로 뭐라 그러죠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걸 확신시켜요 어디로 to roam으로 아 동전을 한번 딱 던지면 내가 로마에 다시 오는 거예요 완전 좋은 거죠 여행객들을 무조건 던지겠죠 내가 또 올 수 있어 이렇게 자 두 번째 동전은 뭘 해요 bring 가져와요 true love 진짜 사랑을 그죠 남친이랑 가면 무조건 던져야함 a third 세 번째 동전은 결혼을 가져온대요 던질 건가요 여러분 자 나는 throw 던졌어요 던졌다 그죠 하나를 내 어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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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어요 이렇게 wishing 희망하면서 희망하면서 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어디로 이탈리아 언젠가 라는 뜻이죠 언젠가 그리고 나는 발견했어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이 그것은 가짜 목적어죠 그 다음에 that 이하가 진짜 목적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목적어가 너무 길면 앞에 구조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에 in 가짜를 두고 진짜를 뒤로 보낸 거예요 자 그것이 흥미롭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심지어 even on the other side of way 심지어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세상에 반대쪽이죠 the other 반대쪽 나머지 라는 뜻이거든요 나머지 한쪽에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보면 딱 달라서 우리나라가 있고 그 반대쪽에 유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쪽 말고 그 반대쪽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희망하고 있구나 간단한 것들을 희망하고 있구나 그죠 간단한 것들 그게 뭐예요 행복 사랑 결혼 같은 거 누가 로마에서 기회를 놓칠까 그런 거죠 기회를 놓칠까 뭐 할 수 있는 바티칸 도시를 방문할 기회를 놓칠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바티칸 도시는 어떤 장소인데 place 장소인데 where 거기에서 보다 법 하면 교황이 살죠 교황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천주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인간계 중에서 그 천주교의 대방 최고를 교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천주교를 믿는 분들은 굉장히 가고 싶겠죠 여기에 where 이라는 건 뒤에 주어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니까 the pope lives 해서 자동사 완벽한 문장 맞죠 알려져 있어요 가장 작은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세상에서 사실 이게 도시가 아니라 국가인 거죠 그건 단지 30분 걸려요 뭐 하는데 한쪽 경계선에서 나머지로 가는데 30분 걸려요 저기서 이까지 걷는데 30분 걸리는데 그게 한 나라인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작죠 30분 걸리는 거면 거의 뭐 마을 정도 되겠다 그죠 from a to b a 에서 b 까지 가는데 이 it은 가짜 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짜 주어죠 나는 압도당했어요 압도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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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티칸 그 박물관에 그게 너무 예뻤던 거죠 너무 많았던 걸 수도 있고 그죠 뭐 structure 조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조각들 혹은 그림들의 collection 모아진 것들에 의해서 압도를 받았어요 자 the creation of adam 아담의 창조물이네요 창조물 음 그것은 미켈란젤로의 마스터피트 하면 걸작 대작이란 뜻이죠 최고의 작품이란 뜻이죠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디 있어요 천장에 있어요 sling 음 이 s 샤펠 이 s 라는 샤펠은 약간 성당 비슷한 건데 이 이런 곳에 천장에 있었어요 그것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링거 남아있다 all 뭐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photograph 사진 찍기죠 사진 찍기가 나 not allowed 허락되지 않는거죠 거기서 사진 찍으면 안되거든요 허락되지 않음에도 그 걸작이 너무 어땠어요 인상적이어서 impressive 인상적이어서 that 나는 찍을 뻔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 사진을 찍을 뻔했어 거의 찍을 뻔했어 사실 저도 가봤는데 사진을 못찍게 돼있구요 온 사방에 노포토그래퍼였나 막 이렇게 사진 찍지마 노포토 노포토 막 난리 쫙 다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면 그 엽서라 그러나요 그거 다 팔아요 그거 사오면 돼요 음 자석도 팔고 아시죠 자 after looking around 에 돌아본 후에 문장의 주어의 입장에서 지가 돌아봤으니까 능동입니다 자 돌아본 후에 우리는 걸어 나왔어요 뭐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라인 업 줄 서져 있었어요 그죠 라인 업 줄 서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줄 서짐을 당했으니까 수동인 거겠죠 어디 앞에 in front of small store 작은 가게 앞에 어 그 작은 가게는 그린 애플 초록색 사과 초록색 사과 젤라토가 제공돼요 제공되는 곳이죠 스토어의 입장에서 스토어를 스토어를 웨어로 받은 거예요 웨어라는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벽해야 됩니다 주어 수동태 완벽하죠 젤라토고 젤라토고라는 건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이 제공되는 그 작은 가게 앞에 섰어요 수지는 확신시켰어요 확신시키다 혹은 설득하다는 뜻입니다 나를 뭐 하라고 convince 목적어 to r 하면 convince a to b 라고 할게요 a를 b 하도록 설득하다 에요 나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wait in line 줄 서서 얼마동안 30분 넘게 for over 20분이네요 20분 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saying that 말하면서 수지가 말했으니까 능동이죠 ing 뭐라고 말했대요 같이 있어 그럴만해 줄 서는 집이야 같이 있어 이렇게 자 근데 그녀가 맞았어요 맞았다 맞다 젤라톤은 out of this word 이 세상 맛이 아닌 거야 천상의 맛인 거야 이런 건 또 우리가 줄 서줘야죠 그죠 자 며칠 더 후에 더 로마에서 며칠 더 후에 우리는 향했어요 향하다 어디로 향했을까요 venice로 향했어요 seaside city 하면 바닷가 근처죠 바다 근처 근처의 도시가 어땠어요 훨씬 더 a lot more 이라는 거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이에요 훨씬 더 낭만적이었어요 뭐보다 로마보다 하지만 훨씬 더 축축했어요 습했어요 습했어요 습한 또한 자 수지는 말했어요 우리가 뭐해야 한다고 그녀가 뭐해야 한다고 친구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그녀가 제안했어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서제스티드는 지금 과거 동사죠 과거죠 근데 지금 that 문장 안에는 어 이상해 현재야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주인 문장이 과거에 있는데 종이 현재 있어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이 과거면 자기도 과거 있어야지 근데 서제스트라는 아이는 뭐가 생략돼 있냐면 여기에 should가 생략돼 있어요 뭘 제안했어요 내가 도시를 on my own 너 스스로 탐험을 해야 해 이걸 제안한 거예요 should가 생략돼 있다는 걸 보면 이게 동사 원형인게 이해가 된 거죠 그죠 서제스트는 뒤에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해야 한다 할 때 나는 도시를 나 스스로 for few hours 몇 시간 동안 혼자 나 스스로 해야 된대요 탐험해야 된대요 우리는 만났어요 만날 수 있었어요 어디 트레이스테이션 기차역에서 오후 늦게 나중에 기차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리알토 브릿지를 처음에 가기로 그래서 나는 걷기 시작했어요 oh within the moment 그 순간 안에서 within 이내에 라는 뜻이죠 그 순간 안에서 winding allay 하면 winding은 이렇게 꼬여있는 걸 말해요 구불구불한 구불구불한 allay 하면 골목 생각하시면 돼요 골목이 만들었어요 나의 지도를 쓸모없게 만들었어요 쓸모없는 거의 쓸모없게 그쵸 지도를 가 필요가 없죠 이런데 가면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지도는 전혀 쓸데없고 옆에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는게 낫습니다 how can I 아시죠 이렇게 자 몇번 wandering wonder w a에요 wonder 아니에요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돌아다니다 어 몇번 방황한 후에 나는 운이 좋았어요 자 이 럭키라는 형용사 뒤에 enough 가 와요 형 enough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형 enough 형용사 enough 부사 enough 형 enough 나는 운이 좋았다 충분히 모함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어요 어떤 그룹의 여행객들을 만날 만큼 운이 좋았어요 내 나이에 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향해졌어요 어디로 리알토 브릿지로 같이 갔다는 거죠 자 그 다리는 자 그 다리는 그것 자체로 itself 그 자체로 엘레감츠 와우 우아했어요 우아 에즈에즈는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아했다 뭐뭐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할 만큼 이렇게 아시겠죠 우아했다 그냥 앞에 에즈는 그냥 해석하지 마시고 다리 그 자체로 우아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만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더 훨씬 더 감동을 받았어요 was impressed 감동 받았어요 뭐에 의해서 아름다운 광경에 의해서 운하의 운하는 뭐냐면 강보다 좁은데 여러분 그 tv에서 많이 봤을걸요 그 유튜브나 이게 강보다 좁은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서 사람 예전에는 이제 그 그 어 이 물 이 물길 안에 택시처럼 이렇게 다닌거에요 수상 택시처럼 그거를 운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보다 좁은 그런 시내보다 깊은 그런거 자 그 운하의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어디에서 그 다리에 계단으로부터 나는 내 영국 친구들한테 안녕 살가라고 말했고 그래서 세인트 마크 광장 스퀘어 광장으로 갔어요 음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프라임 멋진 음 주요한 아트랙션 하면 관광 장소 관광 명소라고 할까요 관광 장소였어요 베니스에 나는 결코 그렇게 많은 뜨악 비둘기를 본 적이 없어요 아 여러분 비둘기 좋아하시나요? 피전 평화의 상징이지만 네 무서워요 자 그들은 자 비 비 유즈투 ing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유즈투는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유즈투가 아니라 그래도 이거 알아두세요 유즈투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곤에 따라 뜻입니다 이건 잘 안 헷갈리고 비유즈투 두 개가 헷갈릴 겁니다 비유즈투 뒤에는 동사원형도 있고 하나는 ing 가 와요 얘네는 어 위에 거는 비유즈투 동사원형은 사용되다 라는 뜻이구요 비유즈투 ing 는 익숙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주어를 보시면 돼요 사용되는 거는 보통 주어가 사물이죠 익숙한 거는 보통 주어가 사람이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너무 어 그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so that 그래서 그들은 기다려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요 페이 아텐션 집중하자죠 집중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의 크래커 를 훔쳐가요 무서운데요 네 음 접수하겠어요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자 하지만 진짜로 진짜로 나를 stop 멈추게 하는 거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엔드 동사 원형 사역 동사니까 나를 멈추고 쳐다보게 하는 것 놀랍게 in wonder in wonder 놀랍게 쳐다보게 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게 주어져 뭐였다 아름다운 건물들이었어요 뭐하는 모든 세 가지 이 스퀘어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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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광장이면 산면인 거죠 이 광장의 3사이드 산면을 둘러싸고 있는 싸고 있는 지가 둘러싸고 건물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능동이죠 그 건물들이었어요 너무 예뻤다는 거죠 건물들을 따라서 따라서 음 뭐가 있었어요 워샵 워샵 이 가게들이 있었어요 뭐하는 가게들이죠 이 가게들이 아름다운 유리 조각들 유리 작품이라고 할게요 유리 작품 장갑 그 다음에 much more 더 많은 걸 팔고 있었어요 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all the all the buildings 하면 이거는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죠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고 찐 문장의 주어는 샵츠죠 근데 원래는 샵츠 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샵츠를 꾸며주는 아이가 이렇게 길죠 그죠 샵을 설명한 아이가 이렇게 길 때는 주어를 뒤로 보내도 돼요 영어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실용적이기 때문에 주어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막 되게 길어 그러면 앞에 안쓰고 뒤로 보내 이걸 도치라 그러죠 그죠 처음에는 헷갈려요 뭐야 근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전치사구는 along the building 이란 전치사구는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after looking around for a while 잠깐 동안 돌아본 후에 나는 샀어요 뭐를 작은 유리를 샀어요 유리컵일 수도 있고 glasses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죠 나의 여행은 어디로 베니스로의 나의 여행은 뭐가 아니에요 완전 끝나지 않았어요 뭐 없이는 곤돌라 타기 없이는 뭘 따라서 그랜드 커넬 그랜드 운하를 따라서 다니는 곤돌라 타기 없이는 끝나지 않아요 이거 해야지 끝나 그것은 snakes through the city 스네이크가 지금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뱀이란 뜻인데 스네이크가 그냥 S자형으로 돌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시를 통과해서 이 S자형으로 도는 이게 지금 동사로 쓴 건 거예요 뭐 안에서 큰 S자 모양 안에서 그죠 근데 나는 실망했어요 실망을 당했어요 왜 알고 나서 그 요금을 알고 나서 엄청 비싸요 그랜드 커넬을 타는 운하를 타는 by myself 나 혼자서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서 so that 나는 그거를 탈 수가 없었어요 할 여유가 없었어요 not afford 그 순간 내가 돌아보려고 하는 순간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 turn back 나는 봤어요 나의 아까 British tour is different 영국 여행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티켓 오피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C 지각동사 목적어 뒤에 RING 동사원형 혹은 ING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싸 반띵 자 요금을 share 나누고요 나눠서 냈고 그래서 우리는 comment on the unique 아주 독특한 차이점 를 comment 말했어요 코멘트는 말하다 는 뜻입니다 이거 외우기 쉬워요 노 코멘트 하시죠 말하지 않겠다 이거죠 노 코멘트 말하다 자 이 건물의 독특한 차이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운하를 따라서 우리는 멋진 chat 잡담이죠 잡담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개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교환했어요 이메일을 이메일 주소를 모하기 전에 곤돌라를 내리기 전에 GALF 이탈리아로의 나의 여행은 정말로 다플레스 확실히 확실히 라이프타임 인생 경험이었어요 우리 인생 많이 말하죠 인생 맛집이야 이런거 인생의 경험이었어요 나는 희망합니다 나의 다음 여행이 어디가 될 거라고 영국이 될 거라고 아까 내 영국 친구들을 방문할 방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해요 뭐라고 세상은 책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 여행하지 않는 사람들 여행하지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그것의 한 페이지만 그 페이지 중에 단지 한 페이지만 읽은 거다 So far 지금까지 나는 두 페이지 읽었다는 거예요 어 나는 희망합니다 내가 기회를 가지도록 뭐 할 기회죠 더 많은 더 많은 나의 페이지를 읽을 기회를 가지도록 그쵸 여기까지 정말정말 애쓰셨습니다 1977 안나